오늘은 네이버에서 더덕구이를 검색해서 가장 검색에 잘 나오는 구례 산나물 밥상을 찾아갔는데요 네이버 AI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을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진녀사님 장거리 운행에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인상 쓰다가 영상 찍는다니까 반갑게 인사해 주시네요 바깥쪽 테라스에 앉아서 먹기로 했습니다 안쪽 식당에서 먹는 것보단 그래도 뚫려있는 테라스가 낫죠? 하지만 멀리 구례까지 왔는데 전망이 없는 건 아쉽네요 그래도 주 목적인 더덕구이만 맛있으면 됩니다 메뉴판을 봤는데요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싸진 않네요 메뉴판 구성은 한참 사람들이 몰리는 딱 그럴 때 팔만한 평범한 백판집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메뉴들 중 더덕구이 정식으로 선택했습니다 총 20여가지의 반찬들이 나와주었습니다 거기에 더덕구이와 해산물이 들어간 된장국 구성 거기에 조기도 있고 비주얼은 이 정도면 괜찮죠? 온 김에 삼수육 막걸리로 오픈했습니다 저는 진여사님과 이렇게 짬해드리고 진여사님이 드셨습니다 삼수육 막걸리 맛은 그냥 소소하다고 하십니다 딸기우유 같은 비주얼일 때부터 그랬더니 그냥 막걸리 드시는 거나 동동주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물은 전체적으로 시골 느낌이 팍팍 오랜만에 토란도 먹어주고 참 좋네요 이런 거 집에서 먹기 어렵죠? 진여사가 좋아하는 꼬들백이도 있었고 버섯도 있고 반찬들 구성은 좋았습니다 메인인 더덕구이인데요 두드려 만들어진 전통의 더덕구이가 아니기에 조금은 맛이 거슬렸습니다 양념이 겉도는 느낌은 질 수가 없네요 네이버 로직이 왜 이곳을 더덕구이 검색하면 음식점으로 최상단에 넣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비주얼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더덕구이가 아닌 백판 전문점이기도 하였고요 요즘 더덕구이가 인기가 안 좋은 건지 아님 네이버 로직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더덕구이를 기대하고 왔는데 좀 아쉽네요 솔직히 더덕구이 검색해서 보고 이곳 오면 이 퀄리티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더덕구이를 관리 잘해서 오래 묵혀둔 그런 것도 있고 정말 팍팍 쳐서 전통의 맛을 내주는 전국에 내공 깊은 곳이 꽤 많은데 왜 이중이 가장 잘 나왔는지 끝까지 의문이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공기 좋은 데서 나물 반찬 먹어준 게 얼마나 좋은 경험인지 그래서 뱃속은 참 편한 것 같습니다 도토리묵도 맛있긴 냠냠 공기빵은 두 공기를 먹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른 반찬들과 같이 뱃속으로 사라져 가네요 공기빵은 제가 먹기는 양이 적고 진여사가 먹기에 딱입니다 보통은 작게 느껴질 법 하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나와서 백반만큼 맛있게 먹고 갑니다 역시 산나물들을 좀 먹어줘야 속이 좀 좋죠? 다른 분들이 이 집 오시게 되면 백반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둘의 산나물밥상 후기인데요 인터넷으로 더덕구이를 검색해서 가장 최적화된 곳을 찾아갔는데 더덕구이 자체의 메리트는 없었습니다 그 점은 아쉬웠고 화음사 근처에 있기에 산책 후 가볍게 백반 드시거나 막걸리에 파전 좀 드시기에는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